아이고 덥다 아이고 덥다 이 사람이 이젠 아예 리모콘을 곱져보네 이거 어떤 리모콘을 조사 보름을 써놓으니 어이! 이거 진짜 영할까라! 어이! 이틀 남짜리 아이고 각시 귀 아니 막아쓰다게 그왕 외울러멍 부르자 아니면 그 소리 못들으카보든 아이고 오장 이거 리모콘 아들이 곱져버렸어 동네사람들 아방냥 각시 부르는 소리에 이거 미신일 낫쥐 이거 기자일이 아니쥐 웽노랭니더게 말! 아휴 더왕 살질 못떠카라 이거 맨도로운 바람 저거 뭐 꺼밀던가 어시쌤 겨밀던가 더워 더워 이 산방들은 나왕 아장 선풍기 돌리고 우리집은 그자 문양쪽으로 여름 놓고 거민 보름도 잘 가고 이만희은 더위 일러먼 그자 또 몰리는 사람들둘이 쭈터워 더워 고마니 그자 방안이 그자 들어왔자둔서 텔레비 틀어놓은 둥그러간다 둥그러온다 하멍 더워더워미 아 리모콘 이래 어때 안해놓을까봐 아이고 리모콘 저기 아방 손에 들른거 어 텔레비 돌렸다 돌렸다 하멍 손에 들러둡도 리모콘을 텔레비 말고 저 버릇끼게 말이여게 미식어게 저거 양 틀 때 아니데요 수다게 아이들이 나오고 거민 그거 혼두번 틀어볼까 저거 미식어 틀먹말먹게 산방에 나왕 선풍기 돌리고 저 문 다 열어자치고 거민 존들만 허이수다 아이고 그 콧잔등에 똠 철철 해가면더 그자 돈 나 돈 아깝땐 고라게 정기사 행나오카보데 돈 아까왕 아니 돌리는게 아니고 아기아기아기아기아기 텔레비 나왕 저 박사님들 곧는거 들은한 저것도 자꾸 트렁 저거 기계 돌림인 냉방병호랑 으식으식한게 감기기운도 있고 건강이 아니 좋더넨 그것도 적당할때 돌리는거주 그자 돌려돌려 이디가 무슨 다방입과 은행입과 영어푸는 집들이나 산들어 고개형 손님 맞제놈인 그거 운도조절 넣으면 그거 종일 트는거주 어디 가정집이서 그거 틀어 틀어 걍 돌리멍하는 집에 어디싶대가 냉방병은 이사룸아 이거 더위먹게 생기니까 고는 이거 냉방병이냐 이게 더위먹게 생겼지 아이고 옷도 모래기이번 그자 헛설영 소라컨걸로 옷도 잘 입고 건더와수다게 산방에 나와 앙 이래형 보름보는대형 선풍기 돌리고 구채도 손에 들르고 커민되쥬 미식어 어민 그자 이거 아니 돌려 아니 돌려 나가 저거 아 저거 뭐이래 산나 저거 봤을때가 이쪽에 저거 또 사람들도 하영 모이고 여름식계라도 할 때 손님들도 오고 어민 건덥게어진 저거 돌아놓은거주 미식 나방 그자 집에서 핑핑 놀멍 미식어 저거 돌리려는 저거 산중아람수 가기 게란 사람들 난 사름이 아니냐 말을 졸바로 난 사름이 아니라 아니 게란 오늘은 어떤 갈매기 나방도 아니고 멍 집이 들어도 없어 이제 각 갈매기랑 아니냐 오늘 문을 뺐거다 마리 아이고 그대 아니가 넌 부두드련 용심난 각실령두 답두리 꼬마기 사름이 더워한 살질 못했거나 반죽까지 못다 저점에서 이거 덥걸랑 모욕도 오고 선풍기 돌리민 견드리만 미식어 아이고 쫑 아이고 우리 쫑 자이 더웡 어떤거 고게 저 터로 개 더운건 걱정이고 서방 더운건 저 터로 저멍이 어느젠 미장원 한번 돌아가자 돌아가자 어멍도 그런데 아니 당겨놓고 개노난 질동이 어멍신들에 아이고 질동이 어멍아 너 개미장원 어디 영업하는디 소문들어지건 나신디 고라도라 저쪽 터로 롬봉강 미롱와사 자해가 여름을 추운디주 더워누 난 개두첨 할라갈라갈라 하멍 더웡이 임쩍 그난 개미장원 어디 허는디 촐령한데 소문 못들어져냐 난 가위도 개미장원은 댕겨나자 아니애분한 뭘 놓고다 성님하고한테 아이고 그걸리 일리사이라도 전하영 문여영 그걸로서 알아보라 멍 강헝멍 이수다게 미장원 같당 개코로나 걸려온다 이제 알암사 아이고 개더웅간 가 아이고 진짜로 나가 이거 어떤 미신 이 조칠 최사주 이거 영어당이 사람이 제명에 살지를 못함시켰다 이거